자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연령제한을 우리나라도 지난 주말 해의를 통해서 30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아스트라제네카 연령제한을 보면 주로 유럽에서 60세 이하 여성에서 드물지만 10만 명 내지 100만 명 중에 한 명인 드물지만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 환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나라마다 다르지만 20%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그전까지 고령자층에서 자료가 없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한을 하다가 거꾸로 고령자는 오히려 접종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 그래서 고령자는 접종하고 젊은 연령층은 또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영국 그리스와 함께 30세 이하에서 사용 제한을 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보구려까지 하면 혈소판 감소증은 정부에서 질병청에서 동반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혈전증 환자는 5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좀 넘게 접종한 상황에서 5명이니까 20만 명당 한 건에 혈전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베네피트, 백신 접종의 이득과 위험의 비율을 따져서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1 이상이면 이득이니까 접종한다 사실 이건 수많은 가정을 바탕으로 한 계산식이니까 그거를 근거로 한다는 것은 참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가정 자체에도 여러 가지 맹점이 있고 그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3명의 혈전 중에서 1명만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죠 혈소판이 감소가 동반한 혈전증이라면 그 1명도 혈소판 감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없었다고 제로 0명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1명은 또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설명인데요 어쨌든 한국, 영국, 그리스는 30세를 기준으로 30세 이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위험보다 이득이 크니까 접종해라 이렇게 됐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스웨덴, 플란드는 65세 그러니까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좀 엄격한 것 같고요 대부분의 나라, 독일, 이탈리,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60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는 55세 호주는 50세로 했습니다 호주는 50세 이하는 화이자 권고를 했고요 호주에서는 더 이상 아스트라하나 얀센 백신은 수입하지 않겠다 화이자 백신을 더 오더를 추가를 더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이탈리아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면 2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받은 경우 2차는 타 백신 접종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나라마다 지금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특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줄고 화이자 백신이 지금 2대 1 정도 아니면 6대 4 정도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할 때 의료진이나 접종받는 분들은 이 위험성을 숙지하고 또 접종받은 이후에 그 혈전증이나 혈전증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하고 일찍 증상이 나오면 일찍 의료진을 치료받아라 왜냐하면 이게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혈전이 커지고 내부종이나 출혈이나 여러 가지 후유증 또 치명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찍 진료를 받도록 권고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의료진과 접종받는 분들은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블룸버그 뉴스에 그림이 잘 나와서 제가 차용했습니다 뉴스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제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서유럽에 해당되는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은 왼쪽에 빨갛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55세, 60세, 65세 또 영국은 30세, 그리스도 30세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4월 13일 날 어제 덴마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하겠다 아예 그냥 우리 안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는 사용을 중지시키고 현재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연령을 제한을 둘 건지 아니면 접종할 건지 말 건지 아직 숙고 중인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노란색인 동유럽 국가들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고 백신 수급이 어려운 나라들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접종을 모든 연령층에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상황에서도 부익부 비닉비인이고 유럽 대륙도 동서로 나뉘어서 이것이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격차가 생기는구나 어쨌든 유럽연합은 2022년 내년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구입을 안 하기로 올해 아마 계약한 것뿐만 활용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중단 2022년 구입을 중단했고 얀센도 유럽의 백신 런치를 일단 중지시킨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백신에 있어서도 유럽 대륙에서도 동서 간의 격차가 발생됐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인류의적인 차원에서는 다 같이 공평하게 접종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고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때는 세계를 구할 인류를 구할 게임 체인저 가격도 싸고 냉장보관이고 효능도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 동반 혈전 사례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접종을 진행하는 의료진이나 접종받는 사람이나 이 혈소판 감소 동반 혈전 사례에 전형적인 증상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은 호흡곤란 흉통 다리 부종 또 복통이 계속 지속된다 그 다음에 신경계 증상 두통이 심하게 오거나 또는 시력이 흐렷해진다 그리고 피부에 출혈반, 멍과 같은 출혈반이 있다 이렇게 보면 즉시로 의료진을 찾아봅도록 충분히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만 명 내지 100만 명 중에 한 명 드물지만 혈소판 감소와 혈전이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숙지를 하고 여차 아직 하면 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코케이지안에서 나오는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이 동양인에서는 우리나라도 보면 발생은 하는데 좀 더 경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5명 중에 20대 남성이 있고 50대도 아마 남성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남성에서도 나온다는 것이 우리가 꼭 여성만 여성이 많긴 하지만 남성에서도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접종하고 짧게는 2주, 3주지만 길게는 한 달까지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환자를 보는 의료진은 해파린을 써서는 안 된다 보통 우리가 혈전증에 치료해파린을 쓰는데 지금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나온 혈소판 감소 혈전증은 해파린을 쓰면 안 된다 면역글로브린이라든지 다른 항구제를 써야 되고 지금 정부라든지 학계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한 치료 지침을 좀 만들어서 의료계에 배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혈전 치료의 해파린 사용이라는 잘못된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료 가이드라인을 질병청이 지금 전문가 자문단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빨리 배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뇌정맥동 혈전이나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 혈전증의 증상들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머리 두개골 안에는 동맥과 정맥과 뇌가 있는데 혈액을 수집하는 뇌정맥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혈전이 생기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붓거나 출혈이 있거나 내가 개사가 되거나 소위 뇌졸중 같은 양상이 나오죠 뇌졸중 중품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신경증상 마비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시력저하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복부 뇌 속에 있는 정맥이 장간막 정맥도 있고 내장정맥에 혈전이 생기면 이때는 지속적인 복통이 생깁니다 배가 아프고 메스커크 토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복통이 평상시에 진통제나 위산 억제제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계속되는 복통이 있으면 역시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폐동맥 혈전도 이게 하지정맥에서 혈전이 폐동맥으로 가면 폐에 산소가 안 가기 때문에 호흡곤란 흉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겠고 또 다리 하지정맥에 혈전이 되면 다리가 붓습니다 띵띵 붓고 아프죠 그래서 이 다리 부종이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도 하지정맥 의심을 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혈수판이 떨어지면 출혈반이 생깁니다 멍이 생기듯이 피부에 출혈반점이 반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여전히 백신 접종하고 있고 최대 잠복기 3주 또는 4주까지 아직 안 지난 분들도 있고 현재 30세 이상은 접종을 다시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의료진이나 접종받는 분들이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띵띵띵띵